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역시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또 중국에서는 금리 동결, LPR 금리를 동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고, 중국도 일단은 최근 계속 금리를 좀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지 않습니까? 영준 0.75%, 그러니까 75BP를 한 번에 땡겨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여파가 다른 나라들에도 퍼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해서 재미있는 건 계속 경기 부양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화를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 오히려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멈칫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이번에 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르타는 왜 이렇게 동결을 했을까요? 일단 지금 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르게 더 이상 이제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뒤늦게 또 좀 홍역을 알았던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카드를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게 여파가 우리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결정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하는 변수가 돼버렸어요. 네, 그게 지금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글로벌 선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지 못하니까 민심이 흔들려가지고 정권이 지금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한 2분기 정도에 들어온 걸 보면 일단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는 마크롱이 일단은 승리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이겼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 총선에서는 오히려 연립 정권이 과반을 확보를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지방선거도 역시 야당이 이기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야당 후보가 승리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여러 정권들이 조금은 이제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자파 정권들로 자꾸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제였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뭔가 잡을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현재 이제 정권, 각국의 전 세계가 공통적일 겁니다. 전 세계 정권들이 지금 뭔가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유가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가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거를 보면 일본 참여 선거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과연 이번에 그대로 이길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휘발유가 거의 평균했을 때 갤란당 5달러가 넘어가버린 이런 상황이면 미국 사람들의 인심이 굉장히 덜 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왔나요?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미국에서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뭔가 대책은 안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트럼프 이야기도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러 후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약진을 해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2024년도에 만약에 여기에서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지금 조금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 이분께서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후보가 나오든 말든 자기도 출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슈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였고 또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시장이 엄청 출렁거렸다가 그 뒤로는 또 주식 시장이 많이 상승했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인플레이션이 각국의 정권들을 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과연 또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워낙 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제 특히 오후 2시부터 갑작스럽게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어요. 일단 그 시간대면 보통 이제 스탁론이 터져나오는 시기인데 이게 신용으로 해서 이전에 삼성전자에도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탁론까지 동원을 해서 갔다가 이번에 신용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지금 외국인은 여기에 맞춰서 공매도까지 지금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과매도가 발생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2,400선이 지금 무너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잠시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오늘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하고 기관이 어느 정도 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대규모로 매도, 즉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조금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어제 또 워낙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글로벌 이슈들, 글로벌 시장에서 입김이 있는 셀럽들의 말말말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의 마레츠 최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셀럽의 발언은 수소차와 관련된 셀럽의 발언입니다. 볼보 자동차가 전체 성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We had begun to test vehicles. 우리는 수소로 구동되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000km까지 혹은 621마일을 약간 넘게 달릴 수 있습니다라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소 기술을 가지고는 트럭을 만들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볼보 자동차 측에서는 고객 파일럿이 몇 년 안에 시작될 것이고 상업화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시죠. 수소 동력의 연료전기 트럭은 장거리와 무겁고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에 적합할 것입니다라는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이 트럭으로 약 65톤의 총 중량을 운반할 수 있다는 발표까지 함께 남겼는데요. 이러한 볼보 자동차의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발언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볼보의 이야기인데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도 수소 차를 만들면서 트럭이나 버스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수소가 아무래도 승용차에서는 토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형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볼보에서도 이런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볼보는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그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수소차는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일진하이솔루스라든가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파카라는 트럭 회사가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파카인가요? 여기가 미국의 아메리칸 트럭이라고 부르는 켄월스 피터빌트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세 개의 회사 DMF라는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회사를 다 합쳐놓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의 전체적인 물동량 같은 걸 체크할 때도 많이 보는데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아직 안 떨어지고 자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괜찮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이 모든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수소로 해가지고 가는 자율주행차까지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소 트럭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먹거리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분야가 다시 한 번 또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어쨌든 뭐 많은 종목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좀 선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꽤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베런 씨는 박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기사의 제목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 악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악재가 얼마나 크죠? 얼마나 크냐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박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2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2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은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밑돌 것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독 보도였는데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의 베이다이허에서 두 달 동안 출입이 안 됩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단독 보도를 로이터통신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현재 달려있는 카메라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테슬라가 중국 안에서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일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새 650달러 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되게 많이 잃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우선 자율주행 부문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80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손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고 SK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운행 거리가 좀 더 늘어나면 약간 더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포드하고 GM이 이제는 픽업트럭 분야에서까지 이런 경쟁이 전기차로 경쟁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테슬라가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떨구는 원가라든가 이런 걸 떨구는 정책만 가지고서는 한계에 왔고 이제 애플 같은 또 다른 혁신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지 않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테슬라를 분해해서 한번 다 조사를 해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테슬라를 이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뭔가 또 혁신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 김성규 소장의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캐스터. 네, 앞서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민심을 뒤흔든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은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을 겨냥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20일에 델러웨어주 레호우피트 비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해변가 중간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해변가에서 기자들을 맞닥뜨려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은 7월 4일 휴가를 앞두고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I hope I have a decision based on data. 저는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남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석유 주요 CEO들을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CPI 지표와 PPI 지표가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인기나 지지율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류세 내리는 건 좋은데 유류세가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낮춰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일단 디젤이 일단 우리나라보다 비싸니까 미국 얘기를 잠깐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면세율을 그러면 다이디셀 그래서 약간 빨간색으로 염색을 그러니까 그에 대해 색소를 좀 집어넣은 그런 디젤을 팔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보통 농사, 농업용 면세우라든가 다른 연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에 이런 다이디셀을 보통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일반 시중하고 비교했을 때 한 40센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5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휘발유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금이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효과는 없는데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 알리려는 제스처는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은 이 유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과연 대책이 있을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경제적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